제가 창업한 회사 중에 직원 한 분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어떻게 맞게 됐냐면 중요한 업무차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는 경우에 각종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근데 이거 맞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누워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저한테 연락을 줘서 맞고 난 후기를 좀 알려줬는데 근육통이 상당히 심한가봐요 이분은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건 다 괜찮은데 막 근육통 막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봅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통화상의 목소리는 평상시 같진 않았어요 정상은 아니었어요 힘들어 하더라구요 나머지는 신기하게도 밥도 굉장히 잘 먹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좀 걱정은 되긴 하더라구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접종을 했고 몇 주 뒤에 2차 접종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신기한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도 그걸 맞으셨어요 연세가 90이시니까 고령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맞으셨죠 벌써 두번을 다 맞으신건데 맞고 나서 저희 할머니는 전혀 차이가 없으시대요 뭐 근육통 이런것도 전혀 없고 이건 뭐 내가 맞은건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의 그런 느낌인거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연령마다 또 차이가 있는거죠 그래서 저희 관리자분께서 다른 후기들을 다 모아주셨는데요 가장 흔한게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24시간 안에 두통이 생긴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오한같은게 있다거나 근육통 뭐 이런것들이 있는데 특히 근육통이 가장 심하기도 하고 좀 흔한가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48시간 이내 이런 증상이 사라지고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사례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오히려 고령이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별다른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젊은 분들 20대 초반 40대까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전신 근육통이나 오한같은 것을 잘 느끼시나봐요 또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나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작용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되어 있대요 근데 맞고 난 직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이 아니라 쇼크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갑자기 호흡이 막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사라진다거나 그래서 백신 맞고 나면 여러분 예외 없이 그 현장에서 한 30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해도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좀 많다고 그쵸 지금 뭐 말하는 혈전 화이자나 모더나를 더 선호한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좀 이쪽 계통의 지식이 그래도 있으신 분인데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거는 m rna m rna 방식이어서 선호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최근 굉장히 신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은 그런 백신을 맞아도 여러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됐다곤 하지만 그걸 맞으신 분들이 그야말로 평생을 살아가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못 믿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신데 백신 맞고 안 맞고는 사실 개인의 결정이죠 누가 강제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접속하신 여러분 대부분 맞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7월부터는 고3 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분들은 이제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9월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상당수가 머지않아 이제 맞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백신 또한 건강한 상태에서 맞아야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건강관리를 잘 해두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작용도 없고 안전한 이런 백신이 빨리 나오길 바라고요 코로나 이거 좀 빨리 끝나가지고 저도 뭐 강연회나 아니면 여러분 각종 행사 이런 데서 여러분을 빨리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